자, 시작하시죠. 오늘 잠실이네? 잠실에 뭐가 있지? 마이크 차실게요, 종민이 형. 종민이 형. 마이크 차실게요. 안녕하세요. 야, 쳐가 봤어?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말 아닌데? 어떻게 해? 이러다 진짜 CF 찍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단체로 찍어야 돼. 혼자 찍지 마. 아니, 왜 혼자 찍어요. 병재 왔다, 병재 왔다. 병재. 우스고. 안녕히 오셨어요? 또 서울에서 만나네. 그러니까, 여기 뭐 할 데 있나? 저번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만났고, 오늘도 또 서울에서 만나서.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만났을 때 예측하는 지가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맞자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맞아, 맞자 아무 소용없는. 어? 어? 설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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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요. 에이. 어, 잠시만. 구름도 오늘 묘해. 이거 제작진이 만드는 구름 아니야? 인공구름. 모든 게 단서죠, 형. 야, 죽어도 단서야, 봐봐. 약간 글씨 같은데 뭐가? 어? 뭔가가 남겼다니까. 저 정도 스케일 나오려면 시청류랑 80% 나와야 돼.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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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야외에 너무 밝은 데서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네. 아, 얼굴이? 아, 문신이. 눈썹 문신. 눈썹 문신. 뒤에 진짜 조그맣어요. 다 제 눈썹입니다. 봐봐, 봐봐. 이 봐봐, 이 봐봐. 티나요? 엄청 티나는데. 티난다고 해? 끝이, 끝이 티가 나네. 리터칭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비슷하게 되게 보라색으로 살짝 이렇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근데 원래 파이터들은 문신여. 여기 이런 데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막. 요기나 막. 칼이나 도깨비가 이런 거 같은데. 맞아. 타투 파이터입니다. 타투 파이터. 타투 파이터. 타투 파이터. 야, 이거 피오는 근데 이게 말 나겠다. 내가. 어, 피오 없네. 서구리 얘기를 할까말까. 지금. 내가 스타다. 자기가 누구를 반겨주는 게 지금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와. 왔다, 왔다. 와. 와. 여기. 이미 여기 익숙해져 있는 거야. 자기가 등 잘 때마다 박수를 받아야 돼. 아니, 아니. 그래, 와줘서 고마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오늘 또 열심히 한 번 파이팅 해봐야지. 지금. 뭐가 있지, 잠실에. 그럴 거 있군요. 네. 차 있나? 그냥 바로 가요? 여기 있다, 차. 가자, 가자. 오늘 또 어떤 드라마가 쓰여지겠지. 아하. 또 핸드폰 들고 온 거 아니죠? 아니, 방금 뺐어. 레츠 겟잇. 가가가. 어우, 설렌다, 설렌다. 가가가. 요즘 가까이 가서 좋긴 한데. 뭐, 어디 갈지. 아이야. 이게 시즌 2 들어가면서 예측이 안 되는 게 시즌 1은 그래도 뭐 어떤 컨셉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저번에도 갑자기 뭐 길거리에서 시작하고서 2명은 감금돼 그랬잖아요. 맞아. 예측이 안 돼. 그때쯤 이제 약간 저는. 그 탈락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 맞아. 중요한 건 뭐 이런 게. 아니, 근데 그게 은근히 보이잖아, 압박이야. 그러니까. 진짜 저도. 사실 맨 처음에 할 때도 네가 그 장롱을 열었잖아. 그때 뻥 터져서 네가 사망하고 있잖아. 그거 진짜 실망을 받을 수 있잖아. 맞습니다.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잡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종민이가 죽을 수도 있어. 호상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슬픈 상이 아니라. 호상, 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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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상 누구야, 호상. 아,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그래서. 명예로운 종이니까. 감사하다, 조심하시고. 그럼 최고의 영광이지. 맞습니다. 방송연한테. 왜 파이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내가 마지막에 링 위에서. 쓰러져서. 그런 생각 한번나요? 최대한. 최대한. 이번에 약한 상대 찾으신다고 방금에. 최대한. 최대한. 후유증 없이 은퇴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냥. 따뜻하게. 후유증 없이. 받는 돈은 똑같아요. 받는 돈은 똑같아요. 굳이 다칠 필요 있어? 너무 재밌다. 아니, 그럴 거면 올라가자마자. 포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형 같은 파이터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다 센 척만 하는 게 아니고. 굳이 다칠 필요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알았던 말. 자, 내가 솔직한 거야. 아, 진짜? 어, 탑도 파이터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웃음무실이야. 세상에 없던 캐릭터야. 동해동은 김동현. 이름에 동자가 들어가면 겁이 많은 것 같아. 순동. 강호동. 동인이를 통해서 호동이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 겁이 많다는 거는 고로 똑똑하다는 거야. 경우에 있을 거 많이 알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단순히 찍을 수 없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겁 많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미스테리야, 얘. 얘가 겁이 많아. 여기에 겁 없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우리가 다 겁 많아요. 어? 귀마개, 아니 귀마개. 눈마개, 그건요? 눈마개? 몇 해째인데 귀마개, 눈마개가 뭐해? 눈마개?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 눈마개가 뭐해? 귀마개, 눈마개가 뭐해. 눈마개. 아, 그런데 개구리 그... 반대가 생각이 안 났어. 귀마개가 뭐해? 귀마개가 뭐해? 저, 저희... 어? 안 돼. 어? 안 돼 어디 있어요? 아, 있다! 야, 너무... 그거 찾고서도 그렇게 좋아해요. 무발견입니다. 이거 빨았나? 네? 그날 라쿤이... 라쿤이 계속 막, 막 울었거든요. 막 울었고, 울었고, 울었고. 다 왔어. 다 왔어. 네. 다 왔다고요, 벌써? 다음으로 옥시지? 아유... 어? 따로 가라? 네? 형 동현 씨. 아, 죄송합니다. 야, 조빈이 잡아? 뒤에. 잡아요? 5, 4, 4, 6, 5. 어? 나이순이... 어? 나이순이다. 잡아요? 어, 나 잡아서. 어, 일단 신뢰가 아냐? 진짜 롯데월드인가? 에잉? 설마 롯데월드면 너무 많이 왔어 더러웠었고 야, 야수님 다 붙어있네? 잠시만요 뒤에 아직 안 들어왔어 우리 신뢰가 아닌데 지금 야외 아니야? 공기가 좋아 공강 바닥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오는 척만 했나? 어? 묶는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뭐 감옥이 아니야? 이거 누구 갇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형 기차에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형 기차에 묶여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지하철 소리 아니야? 기차가 오기 전까지 못 풀면은 에잉 설마 아니 그럼 안돼 아 뭐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하게 하는 거 아이가? 야 뭘 움직이겠어? 왜요? 어? 어? 형 뭐 묶었다 어? 어디가요? 어 형 뭐 묶었다 뭐야? 형 뭐 묶었어? 내 앞에 뭐 묶였어 지금 에? 뭐야? trofin 같은 거 어 어머머로 앞이 찐다 앞에 찬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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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ovat... 나도 지금 하고있어 어..어...어 왜? 뭐야? 아 진짜 감운거 아니야? 일단은 뭐 때릴 순 없잖아요 나는 그냥 말 잘 들을래 에잇 상태에서는 그 카불면 안돼 다 묶였지 앞에도 σ Campus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퍼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다 하고 피오가 살려주는 건가? 피오야! 피오는 아직 안 찼어요. 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부담되는데? 그 말만으로도 너무 부담되는데? 망칠 것 같은데요, 그 말만으로도? 뭐 계속 차? 어, 누가 풀렀어? 야, 이거 진짜 그냥 수가 많이네. 어, 호동이 없어졌어! 어? 진짜?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아니, 그러지 마. 아니, 없어졌어, 진짜. 호동이 형! 어? 어? 호동이 형! 강호동! 오늘 다 준다고? 호동이 형! 야, 호동이 형 죽는 거 아니야? 같은 편... 호동이 형이 적이랑 같은 편 아니야? 설마! 그러면 안 돼, 호동이 형 지금 엄청 막강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입도 묶였을 수도 있어, 지금. 입? 눌려가면서 입도 묶여서 말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호동이 형 입 묶여도 지금 충분히 이렇게 해서 다 드릴 텐데. 아니면 앞에 있으면서 얘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왜? 설마! 어? 근데... 아니, 앞에 없어. 아니, 박자 없어졌죠? 어, 어. 앞에 안경이 있으시죠? 어, 없어. 인기척이 없더라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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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이 형! 조민이 형 없었다니까. 어? 얘들아! 어? 형, 어디 가요? 나 끌려가고 있어! 어? 아... 얘들아 살아서 보자! 좋아요! 동민이 형! 야, 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가지 마요! 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가는 거? 대답을 왜 안 하죠?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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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뭐야, 다 같이 이거... 여기 앉아요? 어떻게 앉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요? 어? 뭐야? 어? 뭐야? 어디예요, 형? 잠깐만, 동현이 형! 몰라, 몰라! 누가 소리 지렸어? 몰라! 이거 맞아요? 왜왜왜왜왜? 몰라, 뭐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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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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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진짜 싫어해요, 진짜! 아! 아! 진짜 누가 옆에 있는 거 같아! 아! 누가 있는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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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누가 있는 거 같아? 어? 잠깐만, 여기 뭔데,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다 있죠, 여기 옆에 있죠? 어, 나 있는데, 내 뒤에 누가 있는 거 같아, 지금 아! 버스다! 아, 잠깐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 같아, 지금 아! 누가 있는 거야! 병재야, 병재! 어우, 깜짝이야! 아, 근데, 근데 아, 아까 누가 저를 질렀 거야? 형이, 형이 질렀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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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이 질렀 거 아니에요? 형이 질렀잖아! 아! 아! 호동이다! 호동이야, 호동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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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한 번 하려고 얼마나 오른받아야겠다! 아! 야, 너무 분밀하다! 어! 아, 너무 분밀하고 짠다며! 아! 아!